인구 감소를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국가 안보의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60만 대군이라 자랑했던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병력은 50만 명도 안 되는 48만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이 상태로 가면 멀지 않은 시기에 30만 명 유지도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구가 줄어드니 병력도 그에 맞추어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안일한 생각과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된 병력 감축은 결국 전방사단을 축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군, 언론 모두 바라만 보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넘어 여기가 6.25 남침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이 맞는지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본인들 근무시만 잘 지나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망가뜨린 국방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안보 상황은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와 한반도 상황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국가는 언젠가 적국에 침략을 당한다는 사실은 세계 역사가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보 위기 상황은 이제 군과 정치권의 수준을 넘어 군 통수권자의 결단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계화 부대로 대체한다고요? 기계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우열은 장비와 파괴력으로 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의 병력으로 장악해야만 끝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군병력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군의 경우 논산훈련소에 운영해왔던 1사단, 9사단, 25사단 신병교육대가 최근 마지막 훈련병 입소를 끝으로 모두 폐쇄됩니다. 더 이상 들어올 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산훈련소 외에는 더 이상 훈련소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60만대군이란 수식어를 자랑스럽게 불렀습니다. 이게 6년 전부터 깨지더니 2022년엔 4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력을 줄인 데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절벽이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년간 병력이 20% 넘게 줄었지만 이는 위기의 서막일 뿐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군에서는 병사와 간부를 포함해 적정 상비 병력을 최소 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유지되려면 현역병이 매년 20만 명 이상 입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역병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세 남자 인구를 보면 지금부터 10년 정도는 20만 명대를 유지하지만 2037년엔 19만 명, 2042년엔 12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가면 2040년대에는 병력 수가 35만 명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현역병 부족은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초급 간부 충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2, 3년간 사관학교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학군 장교 후보생 정원이 미달이 되면서 1961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병력이 줄어들어 기존 군부대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되자 육군은 부대를 해체하거나 다른 부대와 합쳐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한때 3개 사단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 중 군대를 안 까본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부대가 있었는데요. 1953년에 창설된 육군제 27보병사단 바로 이기자 부대입니다. 70년 가까이 중부전선을 책임졌던 이기자 부대도 2022년 12월에 해체됐습니다. 부대 주변은 이제 잡초만 무성합니다. 지난해 6월엔 동해안을 지키던 육군 8군단이 해체됐습니다. 8군단은 전방 육상 30km, 해안 70km 무려 100km에 달하는 지역을 책임져 왔는데요. 8군단이 없어지면서 인근의 다른 부대가 이 지역까지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사단 하나가 당담했던 섹터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됐습니다. 지역은 넓어지고 병력은 충분치 않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해군도 병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보상 필요한 잠수함 건조와 구축함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부족한 병력과 초급 간부의 이탈로 필요한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과 일본의 항모 건조와 해군력 팽창에 맞춰 항공모함은커녕 있는 함정도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력 감소로 한국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외국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한국의 저출산에 따른 방위능력 약화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기술 첨단화로 국방력 유지를 모색하고 있지만 기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첨단 시스템도 인력이 있어야 운영한다며 한국이 가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칼럼에서 한국이 군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병력 감소는 반드시 군사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지금 결정에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일이 터져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공론화하고 논의하고 끌고 나가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밖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병력 감소 대비책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장 손쉽게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무기간 연장을 꼽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36개월이던 복무기간은 현재 18개월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복무기간을 6개월을 늘리면 병사 5만 명 충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1년 6개월 복무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전투력 발휘가 어렵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소 2년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줄인 군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은 당장 군에 가야 할 청소년과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정치권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줄인 것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므로 다시 설득하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 할 숙제입니다. 최근 대만도 안보 위협이 높아지자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그리고 모병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절대권에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큰일 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병력이 줄더라도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징병제로 매년 제대하는 예비군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같은 막대한 예비군 자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만 징병제 하에서 장기 복무 초급 간부를 늘려 첨단화된 장비 운영 요원을 확보하는 것은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징병제를 유지하에 장기 복무 직업 군인을 늘리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병제 못 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모병이 어려운 시기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병제는 국방비 중 상당한 예산을 인건비로 충당해야 해서 군 전력 증강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향후 수명 주기가 도래하는 각종 무장의 적기 교체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병제를 운영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도 병력 자원의 질적 저하와 함께 갈수록 모병이 되지 않고 있으며 미 육군의 경우도 최근 모병이 필요한 인원의 40%밖에 안 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징병제 도입인데요. 우리나라는 북한 외에 세계 군사력 2, 3위에 체제가 다른 중국 러시아랑 인접해 있어 지정학적으로 군사 안보가 최상위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국가인데요. 인구 수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 같이 이제는 여성 징병 제도를 운영해야만 하는 국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 전차와 자주포 부대에도 여군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여성도 징집 대상으로 하되 전원 다 징집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인력 내에서 매년 일정 비율로 징병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게는 적정한 급여와 공무원 채용 우대와 각종 혜택을 주어서 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인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혁신 4.0을 발표하며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군을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병력과 기술력을 합쳐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병력이 하고 있던 일을 전력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첨단전력 건설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한 CNN의 보도처럼 이것도 적정 병력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계속 밝혀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군복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여성 징병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모병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아 맞지 않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는 병력 감소에 대비한 각각의 대책과 한계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야 하며 필요하면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할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 환경은 그 위협이 더 고도화되고 있으며 안보상 동원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의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